안녕하세요. 여러분 여러분. 이번에는 신화 주인 KDC는 모토바이트랩 한 곡의 시작을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여기 이팀 멤버와 이팀 멤버들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한 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그럼 가셔서 한 번에 고맙습니다. 여러분. 여러분 여기 시원으로 시작하시나요? 비행기 시장에서 내려놓은 경우된 현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엘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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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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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제발 자리 맞으세요? 네 아 아 아 아 아 예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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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수야! 예수야!